안녕하세요 조용한고양이입니다. 오늘은 멤버십과 슈퍼챗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사랑에 힘입어 저도 유튜브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새롭게 멤버십과 슈퍼챗을 오픈했는데요. 광고 수익 이전에 추가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새로운 수익 방법이죠. 구독자 300명 이상 동영상 시청시간 3000시간 또는 슈츠 조회수 300만을 달성하고 나면 유튜브의 검토를 통해서 멤버십 슈퍼챗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멤버십에 가입하시게 되면 등급에 따라 회원 전용 배지와 이모티콘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모두 직접 설정해주셔야 하는데요. 저도 부득하지만 배지와 이모티콘 준비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제 영상 제작에 보탬이 되어주시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슈퍼챗은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에 특수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슈퍼챗을 활용하시면 눈에 띄는 색깔과 화면 상단에 띄워줌으로써 여러분의 댓글을 더욱 잘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저와 댓글로 더 많은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 슈퍼챗을 활용해주시면 더욱 좋겠죠. 그럼 멤버십 가입과 슈퍼챗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가입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시 얻으실 혜택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혜택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두세요. 슈퍼챗은 오른쪽 점색의 부분을 눌러주시면 맨 위에 땡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원하는 금액대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슈퍼챗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슈퍼챗과 멤버십 가입이 가능합니다. 화면 중앙에 땡스 버튼을 누르고 슈퍼챗 시작해보세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